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러머 최상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온라인으로 드럼 레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짧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레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연습하셔서 즐겁게 드럼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드럼의 각 부분별 명칭과 그 각 부분들이 악보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악보를 같이 보시면 쭉 음표들이 있죠 그 중에 1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1번 보시면 일단 높은 도자리에 음표가 그려져 있어요 같은 번호에 이름이 써있죠 스네어 드럼이라고 써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드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네어 드럼 같이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높은 미자리에 음표가 그려져 있어요 뭐라고 써있죠? 스몰탐 또는 간단하게 1번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, 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자, 그 다음 그 옆에 높은 레자리에 음표가 또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써있습니까? 라지탐 또는 2번탐이라고 써있어요 이 부분도 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자,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4번 라자리에 음표가 그려져 있죠 플로탐 또는 3번탐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, 이거는 전부 같은 탐탐 부분인데 왜 이름이 다르냐 하면은 플로어란 게 우리말로 하면은 마루, 바닥 뭐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어탐을 보시면은 다른 탐들과는 다르게 바로 바닥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세워져 있는 그런 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어탐으로 부릅니다 소리 같이 들어보실게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5번 파자리에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거는 특이하게 음표가 뒤집혀져 있어요 거꾸로 그려져 있죠 자, 이 부분은 베이스 드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킥 드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발로 연주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킥 드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, 다음 6번 6번 보시면은 그 스네어랑 같은 높이에 그려져 있어요 높은 도자리에 그려져 있는데 까맣게 칠해진 동그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표가 아니라 X표로 그려져 있죠 이 부분은 스네어 림샷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스네어 테두리에 동그랗게 있는 부분을 림이라고 하는데 그 림을 쳐서 소리 내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발라드의 초반 초반에 아주 잔잔한 부분 그 흔히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벌스라고 그래요 벌스 부분에서 좀 그냥 일반 스네어를 치는 것보다 좀 더 작은 소리 더 잔잔한 분위기를 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연주합니다 소리 들어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7번 7번은 높은 솔 자리에 X표로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은 하이햇이라는 부분입니다 하이햇 심벌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하이햇은 어떤 용도냐 하면은 리듬을 치는데 있어서 리듬을 쭉 흘러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리듬을 흘러가게 해주는 자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8번 음표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하이햇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지만 음표 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아래서 이름을 보시면 하이햇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하이햇 오픈 또는 오픈하이햇 이시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하이햇 페달을 발로 열어준 다음에 손으로 하이햇을 연주해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이햇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냥 하이햇을 닫고 연주할 때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의 리듬을 연주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9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하이햇과 같은 높이에 그려져 있어요 대신에 X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다이아몬드라고 좀 흔히 부르기도 하는데 뭐 사각형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음표입니다 이 부분은 라이드 심벌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제일 큰 심벌을 얘기하는데 역할은 하이햇이랑 똑같아요 리듬을 쭉 흘러가게 해준 역할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하이햇으로 연주하는 리듬보다 좀 더 더 고조된 분위기의 리듬을 쳐주고 싶을 때 하이햇보다는 좀 더 강한 리듬을 쳐주고 싶을 때 라이드 심벌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리듬을 치더라도 하이햇보다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의 리듬을 연주해줄 수가 있어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같이 보실게요 10번은 높은 C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X표로 그려져 있고 뭔가 차이점이 좀 있는데 위쪽에 이상한 표시가 하나 있죠 이 표시는 액센트 표시인데 포인트 되는 부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많이 사용해주는 표시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크래쉬 심벌이라고 하는데 왜 크래쉬 심벌이냐 크래쉬가 우리말로 하면 뭔가 깨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벌을 치게 되면 되게 시끄러워 뭔가 막 깨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 크래쉬 심벌은 주로 곡의 시작이나 끝 또는 중간중간에 아주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다음에 마지막 11번 같이 보실게요 11번은 레자리에 X표로 그려져 있고 음표가 뒤집혀져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바탕으로 대충 어떤건지 느낌이 오시겠죠 이름이 써있는대로 푸트 하이햇이라고 해요 이름 그대로 하이햇 심벌인데 발로 연주해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보시다시피 하이햇 스탠드가 있고 그 아래 페달이 있어요 이 페달을 이용해서 하이햇을 닫기도 하고 오픈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조절을 시켜주는데 그렇게 해서 손으로 연주하는게 아니라 직접 밟아서 하이햇 심벌에 소리를 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예로 리듬을 연주해볼게요 자 이렇게 첫시간 수업을 진행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앞으로 계속 레슨을 진행해나가면서 드럼 각 부분의 명칭들은 말로도 계속 얘기해보고 또 직접 사용도 해보시면 금방 나도 모르게 외워지실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연습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